나, 너한테 할 말이 있어. 야, 저기서 맥주나 맞춰볼래? 그래 야, 있잖아.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면 왜 나는 항상 같은 답만 나올까? 이게 수학 문제는 아닐텐데 그저 상상일 뿐인데 좀 그렇다. 나 먼저 갈게. 나, 나 할 말이 있어. 뭔데? 우리 애들이 향해 여행 갈까? 그래, 언제 갈까? 다음 주쯤? 다음 주쯤? 잠깐만. 잠깐만. 아, 맛도 가는데 심한 거 있으냐? 난 왜 찍고 있는 이유인데? 엄마가 다 지금 도심이 왜 이를 써야 할게? 형. 내가 왜 오지 못해? 이거 왜 이라? 이거 왜 이를 들을까? 이거 왜 이를 할까? 맞아. 감사합니다.